호남 챕터의 김우영 고무님이 이끄시고 브라더스 클럽의 소희명 회장님이 이끌어주시는 호남 챕터 일어나셔서 박수 한번 받으시고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회 때부터 꾸준히 꾸준히 아껴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서울의 서울 챕터의 하레스트 최규우 고무님과 이주은 고무님이 계시는 하레스트 클럽입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보셨죠? 영남 챕터에 김대룡 회장님이 끼신 레인보우 클럽과 클럽분들 인사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울산 챕터에는 전우식 고무님과 황석창 연합회장님이 계시죠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레전드 코리아에 독일 분이 또 한 분 계십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도이치란 인사 한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부산이죠 저쪽으로 다시 부산에도 스탈리안 클럽이라고 있습니다 유창남 고무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우리 이수정 부산 챕터 연합회장님이 계십니다 자 일어나셔서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저쪽으로 울산 울산 옆에 구미 코만도 클럽에서 우리 김은호 고무님이 계시죠 구미 코만도 클럽 잠깐 또 자리 비우셨습니다 코만도 클럽입니다 아까 인사 받으셨지만 경기 챕터에 한명훈 챕터장님이 이끄시는 로드앤젤스 클럽 박수 한번 주십시오 경남 이명훈 회장님이 이끄시는 경남 챕터 그리고 진주 피닉스 클럽이라고 굉장히 유명하시죠 윤주호 회장님이 같이 계시는 경남 챕터입니다 인사 한번 자 충북 챕터 충북 챕터 충북 챕터 오늘 저를 좀 주목해 주시면 이 한가운데서 방송용 카메라로 찍고 계시는 충북 챕터의 저희 전철수 홍보 이사님이십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조금 이따 진행될 공연 이런 거를 총괄 감독하시는 우리 김종균 전철수 홍보 이사님이십니다 이분에게 박수를 많이 주시면 방송에도 나오실 겁니다 박수 심차게 한번 주십시오 자 코브라 라이더스라고 제가 속해 있는 레전드 코리아 서울 챕터 코브라 라이더스 오상욱 회장과 저희 회원님들이십니다 최근에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에스브라더스 김국래 회장님 에스브라더스 감사드립니다 다음 다음 주에 다음 다음 주에 대한이륜자동차협회 라고 봉평에서 행사를 2박 3일 또는 1박 2일로 행사를 하시는데 그 행사 대한이륜자동차협회에 주축으로 움직이시는 클럽이 계십니다 일렉트라 동호회 약자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일렉동이라고 그러시는데요 안현태 회장님과 회원님들이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자 일렉동클럽에 소개를 드렸는데 대한이륜자동차협회에 정철 회장님도 같이 오셨습니다 같이 오셨으니까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라이더스 칸 라이더스 칸이라고 그러죠 칸 라이더스 칸은 우리 황태영 부회장님이 클럽 부회장님을 맡고 계시는데 라이더스 칸 라이더스 칸 인사 한번 자 일어나셔서 예 예 라이더스 칸입니다 감사합니다 20년이 넘었죠 20년이 넘었는데 20년 넘은 우리 롱라이더스 장원기 회장님이 이끄시는 롱라이더스 인사 한번 주십시오 자 일어나셔서 예 바이크 업계에서는 꽤 유명하신 분들이시죠 자 퇴계로에 시찌모터스 정영일 사장님 계시고요 일어나시죠 한번 인사 한번 예 정 사장님이십니다 이지엔모터스의 김은구 사장님 또 저희 레전드에 공식적으로 정비를 많이 해주시는 로드할리의 로드할리숍의 김민규 이사님 자리에 안 계십니까 네 오늘 여러분들 바깥에서 이렇게 보시면 많이 보셨던 우리 장비 의류 업체 있으시죠 바깥에서 잘 안 들리시겠지만 저희 행사할 때마다 꼭꼭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주시는 슈렉의 놀이터도 있고요 실버 사장님도 계시고 파라실버 그리고 투커스톤도 있고 그 외에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합니다 그분들께도 감사 인사 드리면서 저는 귀빈 소개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렵다 통역도 있어야 되고 댄스 댄스는 어떤 댄스 쪽으로 트로트? 디스코? 디스코 준비 좀 해주세요 자 준비됐습니까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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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준비됐어요 자 음악 한번 빵빵하게 빡 주세요 댄스 아 좋아 어 조금만 피해 다리야 어 다시 찍어 아 분위기 좋아 자 박수 주면서 소리 질러 자 한 명만 더 나오면 질러 깨요 자 한 명만 더 자 한 명만 더 없어 한 명 더 없죠 자 그만 네 고맙습니다 여기 잠깐만 일렬로 돌리셔도 안 되고 그냥 지금 보고 계신 정면으로 딱 그 상태로 앞만 보시면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오늘은 어쩔 수 없어. 키로수가 더 나와도 가위바위보해서 지논놈은 가까운 겸 자 가위 그리고 가위바위보 하고 나서 움직이지 마세요. 절대 딴 데도 쳐다보시면 안되고 가위 바위 보 자 움직이지 마 다시 다시 내려 다시 자 가위 바위 보 오케이. 잠깐 기다려 잠깐 기다려. 자 이쪽에 세 분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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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분 떨어졌어 떨어졌어 맞잖아요 맞죠 세 분 떨어진 거 맞아 야 아직까지 창원이 살아있어 창원이 살아있어. 야 이것도 이거 이변이야. 자 두 분 등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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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오른손으로 말합니다. 오른손으로 오른손이 어떤 손인지 모르는 사람은 탈락이야 오른손으로 가위바위보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가위 바위 보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하나 빼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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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내려 내가 처음부터 느낀 건데 우리 챕터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늦어 그치 본인들 인정하잖아 어 이거 늦어 자 오른손으로 오른손으로 가위바위보 해서 하나 빼기 하면은 어 이쪽에 창원에서 오신 분 마냥 왼손으로 하나 빼기 해서 다시 갑니다 바꿔도 되고 안 바꿔도 되고 어 어 기분이 더러우면 바꿔도 돼 눈치 더럽게 없어 아니 이겼으면 얼른 내려야지 뭘 계속 들고 있어 자 이렇게 해서 야 노래자랑 장기자랑이 나오는데 이렇게 경쟁률이 세 노래 한 번 부르려면 이렇게 지금 해야 돼 노래 하나 뭐 하실까 안동역에서 어 지고양은 창원인데 안동역에서 불렀디야 어디 한 번 들어보자고 자 안동역에서 멋지게 마이크 하나 갖다주세요 자 아 가사가 나와야 돼? 가사 안 나오면 못하고? 어 그러면 뭐 들어가야 되는데 네 모니터 좀 앞으로 갖다주세요 아 오독립 안 봐도 돼? 아 그럼 일단 모니터 준비하는 동안에 오독립 하나 준비해주세요 뒤로 좀 더 가려 여기에 x자를 딱 해놨어 우리 감독님이 해놨는데 요 자리에 잘 쓰면 tv에 정확하게 나오고 옆에 움직이면 tv를 딱 들으면 구석진에서 뭐 얻어먹으러 온 놈마냥 옆에서 이렇게 나와 그래서 요기 잘 보셔야 돼 거기다 놓으셨어? 좀 밑에다 놓아야 잘 보일텐데 여기다 놓으면 돼 그냥 이렇게 여기다 놓은 거 보고 선물드리도록 할게요 샤리카 오독립 한 입도 여기다 놓은 거 보고 떨어지는 밤을 밤에 아 두! 그러고 속이 들려오면 티뜻다 컴백한 밤 속에 그곳은 들려오면 흥루뗄 속에 그곳은 들려오면 그뚜다 들은 밤 속에 어이없어 나만 싫다고 울었까만 그만 서러 거울바라 따라서 방수 크게! 너의 맘 멀리멀리 뛰어보네 추렁니다 자 지금부터 잠시 더 춤추는 시간! 춤추! 자 앞으로! 앞으로! 아 보기 좋아!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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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하네 그 눈은 밤에 전당하는 오예 썬놈 나만은 싫다고 울었데네 그 마을에서 너를 가을 날아가서 나의 마을 멀리 멀리 네 영혼의 주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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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우통 벗어 아 좋다 아 좋아 야 움직여 움직여 가슴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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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예 자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야 야 야 야 야 야 잠깐만 스톱 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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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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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울게 어 내가 보니까 내가 보니까 아니 몸짱이야 몸짱이야 몸짱 이야 두 분은 이렇게 될 수 없잖아 그치 이렇게 될 수 없어 이야 야 근데 더 대단한 거는 이벨을 가지고 여길 나왔다는 게 더 용감한 거야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야 가만있어 봐요 아니 무슨 여자 젖보다 더 커 이거 어떻게 하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 그냥 빨 문 나온대 내가 물어보니까 나도 지금 하려고 그랬더니 그냥 빨 문 나온대 결정적인 게 시바 빨아줄 사람이 없어 에이 아니 이 몸이 지금 얼마나 가꾸신 몸이에요 일주일 일주일 아이 시바 가 진짜야 일주일 나도 한다 그러면 나도 일주일 해갖고 저렇게 데릴래 자 또 벗어야 돼 아니 안 돼 나 배만 나와서 자 그러면 자 자신이 제일 자신 있는 포즈 하나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야 어 설 수 있는 거래야 설 수 있는 거 자 강남스타일 잠깐 다시 다시 아니 가만있어 봐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 엉아 엉아 이리 와봐 아이 가만있어 봐 까불지 말고 저기 아니 아니 남들처럼 포즈를 잡으면 뭐 이렇게 하든가 이렇게 하든가 본인이 설 수 있는 거래야 그나마도 하나가 수두 모드야 수두 아니 가만있어 봐 여자분들 기막어 그건 설? 설? 잘 쓴디야 근데 계속 잘 쓰긴 쓰는데 어디로 갈지 몰라 자 하하 밑에도 벗으라고 그래 밑에 밑에 벗으라고 하면 안 되잖아 어 왜냐하면 밑에 벗으라고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여기 여기 우리 형아가 지금 섰어 그래서 밑에 벗으면 안 돼 다시 한 번만 뒤로 돌아 뒤로 돌아서 원래 보디빌더 행사하는 걸 보면 뒷모습도 보여주지요 뒷모습도 자신 있게 한번 멋진 몸매를 한번 자신 있게 보여주세요 오빤 강남스타일 우와 강남스타일 자 스톱 다시 한 번만 뜨거운 박수 주세요 자 옷 입으시고 잠깐 들어가지 마시고 잠깐만 옷 입으세요 옷 입으시고 자 얼마나 용기 있는 분들이에요 이렇게 나와서 옷을 벗었잖아 그죠? 원래 이분들이 옷을 벗을 때는 어디서 벗냐면 여자하고 단들이 방에 있을 때 그때만 벗어 근데 오늘 이렇게 멋진 무대에서 그리고 여기는 오신 데가 어디죠? 아 용인 제일 용감하신 분이야 얼마나 자신 있으면 밑에까지 다 벗었어 근데 다행인 게 골 안 나서 다행이야 쓱나물 줬다는 건데 다시 한 번만 큰 박수 주세요 네 그리고 여기도 어디서 오신 거죠? 경남 진주에서 왔습니다 진주에서 바이크 타고 오신 거예요? 비 오는데 이야 이 사람은 진짜 행운하야 하늘이 내린 그 사람이 이 사람이야 여기 딱 도착하니까 비 왔다잖아 비 올 때 여기 도착하기 전에 바이크 타고 오시면서 비 오신 분 비 맞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은 하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하시면 돼 그리고 우리 형님 어디서? 울산에서 왔습니다 울산에서 온 사람들이 좀 부식해 그지? 그냥 대나가나 대들어 그지? 야 그래도 이렇게 몸 만드는 데까지 얼마나 많은 음식이 들어갔겠어 그리고 또 하나 음식만 가지고는 절대 될 수 없는 거예요 술 이제 마누라 보면은 큰일 납니다 마누라 다 봤어 생방송으로 다 나갔다니까 이제 집에 가면 뒤졌다 이제 네 이렇게 세 분이 정말 정말 고생하셨고요 멋진 무대 보여주셨고 네 1등 2등 3등을 주리한 나 이런 때가 제일 곤란이야 근데 내가 봤을 땐 누구 1등을 주냐면 어쩔 수 없어 빤스만 입고 보여주신 네 우리 용인에서 오신 챕터 분께 1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9금을 보여줬잖아 자 1등 선물 전달해 주세요 내가 보니까 비싼 오일 같아 저쪽이요? 네 저쪽 여기요 1등 1등 회장님이 그거 내려놓고 그거는 쫄따고 다 갖고 오라리야 얼른 이제 전달을 해 주셔 1등 자 이 1등 상품은 몸을 더 단련시키라고 헬스 보충제가 들어있습니다 네 아 헬스 보충제? 네 자 2등은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몸을 만드는데 많이 적었잖아요 진주에서 하늘이 내린 그분 에게 2등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리언즈 모자 하고요 머리 감을 때 쓰는 건데 거시기 닦을 때 써도 돼 샴푸 린스를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박수 한번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아 그리고 또 그냥 어 열심히 술 한잔 먹고 만든 몸매인데 그래도 아 나 나 나가야 돼 어 그래도 이렇게 나오면 선물을 받습니다 자 네 잘 쓰시고 그 이 선물은 뭐냐면 이분의 배를 좀 집어넣기 위해서 최고급 완력기를 준비를 했답니다 네 이거 가지고 형님 이거 갖고 운동 열심히 하셔야 돼 네 네 예 자 안 나오려고 했는데 우리 회장님이 선물 두 개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요 아니 촌놈도 아니고 우리가 다 짓거리면 어떡해 이거 짜고 치는 게 야 이거 이래서 이거 안 된다니까 자 가운데로 네 회장님하고 다 회장님 가운데 쓰시고 네 같이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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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레전드 화이팅 네 그렇지 우리의 도 lock 입 censored 예 음 워